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의 업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붓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피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진화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내 왕의 동맹을 처부수고 롯을 구하고 모두를 구한 뒤에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왕의 동맹을 무찌르고 전리품 하나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너를 공격할지라도 막아줄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마음에서 정령 믿음으로 우러나와 행하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방점을 찍어주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도 분명히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합니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삶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을 누군가가 아이고 살겠네 라고 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든 드러납니다 아브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약속은 자신으로부터가 난 자가 아닌 그의 하인인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밖으로 아브람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너에게 날 자녀가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자녀가 없지만 이제 아브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지금도 그는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은 신약에서 바울의 이신칭의 교류에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은 전통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믿음은 흑백 논리가 있는 듯 합니다 믿지 않거나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불신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의롭다 칭암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갈대우루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땅을 소유로 줄 것임을 다시금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며 당신이 여호와이심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실 이 땅 정말 저에게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것들에 솔개가 올 때는 다가서지 못하도록 쫓아 냈습니다 솔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먹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솔개가 그것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가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도록 유혹합니다 그 틈을 노립니다 마치 솔개가 아브라함이 혹시 못 보고 있을 때 잠시 한눈팔대를 기다리면서 계속 이것을 노리고 있듯이 여러분 그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계속 솔개를 쫓아낸 아브라함처럼 쫓아내야 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날마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깨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쫓아내십시오 죄를 쫓아내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해질려 아브라함도 지쳤을 것입니다 솔개를 계속 쫓아났으니 지쳤겠죠 잠이 들었는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자손의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에서 괴기되고 노예가 되며 400년을 괴롭힘 당하다가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벌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00년 뒤 자손들이 이 땅으로 분명히 돌아올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임계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난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제 아브람과의 원약의 증거로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즉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 염소들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도, 자손도, 그 땅도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아브람이 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그 언약 그의 일방적인 언약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생명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을 맺어놓으셨고 생명을 걸고 맺으셨으며 살리셨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정말 그것을 믿느냐고 물으시며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이생과 내세를 가로지르는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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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